성공의 법칙은 반드시 배반한다. 성공한 기업들이 고배를 마시는 것은 리더들이 게으르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너무 열심히 하는 데서 비롯된다. 도널드 설 교수 피터 트럭크 교수는 성공의 법칙은 반드시 배반한다고 말했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특정 시기에 특정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. 모든 것이 변화했는데 성공 법칙만 그대로 일리는 없습니다. 존 앱 케네디 대통령 글 함께 보내드립니다.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. 과거와 현재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를 놓치고 말 것이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